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최영호의 경제 토크 최영호 박사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더워서 어떡합니까? 네 오늘 35도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이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추석으로 들은 거예요. 근데 뭐 중동이나 아니면 더운 지역의 전례를 살펴봤을 때 날씨가 차가워지면 더 확산되는 건 분명한데 날씨가 덥다고 해서 또 습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줄어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빨리 원래 6월 말에 지금 백신 치료제 나오는 소식 분명히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좀 구체적인 것들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고 그 대신에 이렇게 더우니까 시원한 삼성 얘기는 한번 해보죠. 네 원래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중에 시첸말로 삼성전자하고 연예인 목적은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도 삼성전자 위기다. 반도체 하반기에 위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분위기는 어떻게 감지하고 계십니까? 본인이 여러 군데 방문하고 그런 거 참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가서 야 이거 가혹한 위기 상황이다. 그 다음에 지금 위기는 삼성전자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것이다. 시간이 없다.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자꾸만 이거를 띄우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저게 더워서 동네 치킨집 가서 맥주 한 잔 먹었는데 사장님도 어렵지만 이거 아유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네요. 위로는 자세로 나오는데 조금 이거 뭐 엄살이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삼성의 위기라고 한다면 삼성의 위기라는 상황을 가졌다면 삼성의 위기는 딱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삼성은 여러 가지 산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현재로 장기적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그러한 주체가 없는 게 저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있지만 그것이 진짜 이재용 단독 개인 플레이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조직화된 이런 힘들이 붙어줘야 되는데 과거의 미전실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해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장기 전략을 수립해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은 다른 IT 기업이나 이런 가전제품 이런 데하고 다르게 부품을 생산하기도 하고 완성품을 생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면서도 또는 소위 말하는 수급을 하는 관계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에 삼성이 가지는 전략은 달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위기라고 그러는 게 코로나, 중국 반도체, 그리고 글로벌 신냉전, 그 다음에 업황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항상 있어 왔으니까 네 가지로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무슨 위기인가요? 삼성 입장에서는 위기가 아니고 기회죠. 그러니까 상수로 다가왔던 것을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거치 자체가 불분명해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일종의 삼성전자 보호막 이런 거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내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거에 결과에 상관없이 삼성을 이끌어나가는데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구속이 되건 말건 삼성 이끌어나는데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더 난관이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기는 정주영, 절대 지지 않는 이병철. 그러면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삼성의 어떤 회사의 큰 흐름. 위기에 강한 회사가 사실 지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 면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배짱 있게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가 어느 회사냐고 저보고 물어본다면 유동성 풍부한 회사예요. 현금 시재가 많은 회사. 그러면 지금 113조예요. 그거 갖고 지금 할 일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핵심 역량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의 유동성까지 지금 갖고 있는 삼성 기회 중에 기회죠. 지금의 위기는 삼성이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회다. 좀 더 더 치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뭐 조금 배짱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그런데 이제 주가를 보면 물론 주가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주가가 여러 가지 정보가 녹아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BBIG 소위 바이오 그다음에 배터리 인터넷 게임 이런 것들은 지금 하늘 모르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가격대에서 꽤 오랜 기간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반등은 전혀 못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로의 기회라면 지금 주가도 좀 올라야 되고 뭔가 배팅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외국인 배팅도 시원치 않고 그다음에 주가도 이렇게 정체에 빠져 있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느낄 만한 그런 압박 요소가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던지고 나가는 외국인에다가 그걸 받아 챙기는 개미들. 받아내는 개미들이죠. 있는데 삼성전자만 보시면 시가총액의 30에서 35%까지 지금 가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증시에 큰 손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결국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삼성전자가 좀 더 전망, 비전을 더 얘기를 해야 우리 증시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치고 나가는데 좋은 소식들은 들려요. 3분기가 영업이익이 50% 이상 증대가 되고 지금 목표 주가를 6만 8천 원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운지면 우리나라 전체의 장이 쭉 올라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쭉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냐. 또 거기다 환율 문제 이런 것 여러 가지를 복합했을 때는 삼성이 사실 모멘텀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은 안 보이는 거죠. 결국 비전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소위 꿈을 먹고 사는데 그 꿈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은 삼성전자. 체력도 있고 돈도 있고 다 했지만 너가 미래에 뭘 할지를 안 보여줬으니 우리 너한테 투자할 수 없어. 뭐 이런 겁니까?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런데 과거의 예들을 보면 사실 이런 위기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두 배씩 뛰었어요. 삼성전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개미들은 알죠. 이거 학습 효과가 있어서 찐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도 70만 원 하던 게 2, 3년 이거 위기 지나고 나니까 110만 원까지 갔고 그다음에 2011년도에 72만 원 하던 게 다 아시겠지만 238만 원까지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거 묻어놓으면 뭐 한 20년 전 정도인가요? 한 3만 원 정도가 묻어났으면 지금 뭐 사실 100배 이상 200배까지도 지금 수익률이 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치고 나가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자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7,400억 영업이익이 났을 때 2012년간인가요? 그 해에도 반도체 42조 투자하거든요. 그럼 지금 보세요. 작년에 22조 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 130조를 한다 그러지만 1분기에도 지금 시스템 라인이라든가 낸드플래시 라인 그리고 라인 개선 이런 거에서 한 23조를 넣었어요. 약화되는 삼성으로서는 약하다. 삼성이 조금 더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 따라서 분명히 다들 이해는 해요. 황금기가 재돌이 한다. 그러려면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그럼 우리 왜 과감한 투자를 안 하지? 그것을 지금 우리는 다 이재용 부회장의 신변 문제 때문에 이걸 못하고 있다. 과연 이게 맞는 공식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언론에서 또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문제는 중국이 심상치 않다. 기술력이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 우리가 과거로 시간을 되돌려서 그렇게 우리를 우습게 봤던 일본을 우리가 전자업계에서는 다 따라잡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중국을 우습게 보지만 저렇게 국가가 똘똘 뭉쳐서 돈을 1년에 삼성전자 40조, 100조 투자한다지만 1년에 170조를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라면 중국이 따라잡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국은 여전히 한 발 앞서가고 있고 중국이 반복씩 따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위기 아니냐 이렇게도 언급하던데요. 그런데 미국이 도와주고 있죠. 딱 모가지를 잡고 그 소위 말하는 페이스를 지금 쭉 굉장히 늦추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중국도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을 투자를 했지만 2018년도에 메모리 양산한다고 그랬어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딘가도 있겠죠. 어딘가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시스템 번째 YMTC가 지금 치고 나오는 부분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해왔던 그런 도전과 응전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이 그대로 녹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치고 나갔을 밖에 없어요. 앞으로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옛날보다는 더 힘들죠. 그런데 다행히 지금 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금들이 현금성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아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6월 26일 날 수사심의위원회가 있고 여러 가지 신변에 관한 문제들이 있지만 아주 떳떳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니까 나의 신변에 관계없이 삼성은 간다. 초격차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런 방법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삼성전자의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황제주였단 말이죠. 그렇죠. 황제주 하면서 액면불안하면서 국민주로 소위 말하는 세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세탁을 했으면 세탁에 걸맞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기대감은 우리가 높죠. 신변에 대한 문제가 풀리면 뭘 하나 할 거 아니냐. 벌써 지금 M&A 시장은 벌써 문을 닫기 시작한단 말이죠. 뭐 잘하지만 구글 같은데 알루마 루커 뭐 해서 지금 뭐 했고요. 애플도 지금 넥스트 VR이라 해서 VR하고 스포츠 중계하는 거 같이 했죠. 보이시스, 다크스카이 이거는 다크스카이는 이제 날씨 하는데 페이스북도 인도 치오 집은 10% 샀고요. 지오 통신사죠. 그다음에 컨트롤 랩스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빵이 치고 나갈 때 거기에 걸맞는 뭐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취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수사심의위원회 결과를 기다릴 것은 절대 아니다. 조금 더 삼성다운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기려는 삼성이었으면 지금같이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지 않는, 절대 지지 않는 삼성이라면 조금 더 고급의 수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어저께 아까 치킨집에 갔다 그러지만 치킨집 사장보다 못한 자세로는 이거 이겨낼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향후 미래 반도체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AI 쪽, 차량용 반도체, 그다음에 서버용,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 이런 쪽을 우리가 주력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비메모리가 더 중요해진다라는 것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삼성이 이쪽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준 건 사실 없잖아요. 핸드폰 일부를 제외한다면 없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삼성이 치고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역시 M&A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 시간과의 싸움도 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개발해서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태고 일단 지금 변곡점에서는 큰 플랫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 공격을 가려고 하면 M&A밖에 없습니다. M&A고 좋은 물건 많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가 오면 사실 또 그런 사기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삼성의 큰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기 싶은 스타트업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새로운 전략을 좀 짜서 보면 되는데 근데요 M&A를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 주요 국가들의 주가가 물론 비상장 기업은 다르겠습니다만 주가가 꽤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차라리 더 안 좋았을 때 싼 가격에 샀으면 더 좋았을 것을 기다리다가 너무 지금 주가가 올라버린 상황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이 적히죠. 항상 지금이 M&A는 지금이 적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비싸다 그리고 뭐 현체를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지분 획득을 하는 방법이 요새는 좀 유행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BID에 얼마를 하고 그다음에 ASML 같은 게 얼마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저변을 그러니까 지분을 10% 이상 갖는다 그러면 새로운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스프라지 체인이 지금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를 사서 한다 보다는 지분을 갖고 들어가는 방법이 더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이라는 특수상황에 있으면 즉 물건도 팔아먹어야 되지만 부품도 팔아먹어야 되거든요. TSMC 가보셨어요 한 번? 아니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TSMC 가보면은 경쟁자와는 그러니까 자기네 고객사와는 절대 경쟁을 하지 않는다가 자기네 사원으로 써 있어요. 제가 TSMC 공장 앞에는 한 번 가봤는데 네. 거기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군요. 그렇다면 TSMC하고는 지금 다른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리면 장기 전략 수립이 지금 어떤 모양새를 갖추고 나와야 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삼성 내에서도 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조금 더 전면적으로 나와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치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급하고요. 특히 이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갈 길이 많거든요. 물론 우리가 2016년대에 5% 하다가 이제 18%까지 간 건 대단한 일이지만 그렇죠. TSMC 아직도 55%인데요. 어떻게 이기죠? 이기려고 그러면은 계속 이제 소위 말하는 고객사를 늘려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고객사와 또 경쟁사가 지금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는 부분. TSMC 이번에 화해가 빠지잖아요. TSMC에서. 그러면 화해의 매출의 6%가 빠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가 아니죠. 한 10% 이상 돼요.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TSMC는 내년도에 5에서 6%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분사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삼성도 차라리 그 비메모리 부분을 분사를 해야 사람들이 경쟁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분사가 되어 있으면 아마 수주를 할 거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설계도를 경쟁사에게 주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못 주는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인적 분할을 4개 회사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는. 지금 사업보별 나이. 4개니까 그걸 착착착 나누면 되고 그걸 홀딩스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작전이 사실 어제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조금 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승계작업은 지금 마무리된 걸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승계작업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인적 분할 회사를 나누는 분할이 사실 삼성이 살아남을 길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시가총액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삼성은 지금 정체에 빠진 게 가전 정도. 나머지는 다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을 실제로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분할의 법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증시가 정말로 폭락하지 않는 이상 회사 분할을 하면 무조건 시총이 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합쳐놓은 상태에서 300조짜리 회사의 시총을 키우는 방법보다는 100조 50조 100조 이렇게 쪼개서 키우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빠르죠. 빠르고 소위 말하는 지배구조 개선도 분명히 더움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4개로 나누면 어쨌거나 다 거기 사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문 경영이 들어와야 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항상 하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여러 개 대상으로 하는 게 힘드니까 지금 나눠놓지 않는 듯한 부분들인데요. 좀 더 강하게 나가세요. 이재용 부회장님 빵빵 치고 나가세요. 왜 이렇게 우물쭈물하세요. 지금은 삼성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신변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동일인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변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에 가있던지 지금 상황에서는 경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고 좀 더 강하게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죠. 당분간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크게 움직일 만한 변수가 없어 보이는데 그러면 하반기 후에 삼성전자의 주가를 움직일 변수 가장 강한 변수는 어떤 걸로 보시는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 자사주 매입, 강력한 투자 시그널, M&A 주로 이런 것들이 실적 이 네 가지가 주로 많이 꼽혔거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하반기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어떤 것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황이 좋아져야 됩니다. 업황이 좋아져서 실적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은 기본인데 3분기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되고 거기에 동력을 가하는 게 M&A거든요. 그래서 M&A인데 지금 이제 하반기 후에 4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다는데 분명히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M&A가 받쳐주고 그다음에 글로벌 신냉전 상수예요. 코로나 이거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반도체 굴기, 그거 어제오늘인 거예요. 항상 경쟁자는 있었기 때문에 자, 업황이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지금은 M&A 어떤 식으로 M&A를 하고, 그리고 이제 M&A를 하기 위해서 데이빗 은부터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붙어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내느냐 거기에 지금 보셔야 되고요. TSMC를 이제 우리가 항상 비메모리에서는 선두를 하고 지금 삼성이 어떤 경쟁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데서 지금 붙어서 이길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가장 지금 좋은 뉴스는 비메모리, 메모리 지금 우리 반도체를 나누잖아요. 비메모리하고 메모리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모리의 절대 강자인 삼성이 비메모리를 메모리 생산하듯이 생산하는 날이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야, 그때 오면 진짜 뭐 TSMC부터 다 모두 덤벼러 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좀 짱아치 묵혀놓으셔야 되니까 일단 과거 세 차례의 국제적인 위기 이후에는 두 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개미들이 학습효과로 많이 사시는데 자꾸만 삼성전자는 사구팔구 하시기보다는 조금 장기 집중으로 모으시는 게 더 좋은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든지 예언가가 되려고 하면 잘 안 맞습니다. 솔직히 예언, 그것도 단기 예언이라고 하면 더 안 맞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좀 긴 안목을 보시고 긴 안목상에서 회사의 분할이 되었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실적의 업그레이드가 되었든 혹은 뭐 여러 번 언급하셨던 M&A라고 하는 모멘텀이 되었든 그런 모멘텀으로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 현재 구간에서 또 투자 영역에 있고 지금 투자하는 것이 가장 빠른 투자가 또 가장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범위를 통해서 재현하고 있으니까요. 잘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과거 최양호 고문께서는 반도체 업계 또 CEO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이 업계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참고하시면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러면 저거 내주나요? 내 어플라이드 머트리얼 부사장하고 페어차일드 수석 부사장하고 그런 걸 좀 내줘요? 그런 걸 내야지. 사람들이 믿지.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딱... 자막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투자를 도와줄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투자 파트너 모바일 주식신문 가입문의는 인포스탑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한국형 블룸버그 인포스탑 미디어 그룹 기업을 봅니다. 인포스탑 데이너 인포스탑 산업점 감사합니다.